국내외 정상급 록 밴들들의 무대로 인천을 록에 빠뜨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. 올해로 19회를 맞은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K-록의 본고장 더 홈 오브 K-록을 주제로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. 이번 축제에는 미국 출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를 비롯해 턴 스타일, 세풀 루투라, 잔나비, 데이식스 등 국내외 58개 팀이 참여합니다.